크림아 고기 어떻게 들어갔어? 고기가 못 움직이는 거 아니야? 크림아? 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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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림이 숨을 데가 없네 아빠가 있어 크림아 왜왜왜 누구 올라와? 어떻게 어떻게 크림이 어떻게 누구 올라오나봐 크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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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하지 이제 침대 밑으로도 못 들어갔는데 크림이 커져가지고 아빠랑 있는데 뭐가 무서워 아빠랑 있는데 뭐가 무서워 알았지 알았지 어릴로 놀고 있다가 두드려놔니? 크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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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한테 나 너무 무서워 우리 크림이 크림이나 아빠 말고 다 무서워 크림아 조금 있다가 크림아 이제 청소기 돌릴 거 같은데 크림이 청소기 소리나면 어떡해 너무 무섭겠네 아빠랑 같이 있으면 돼 크림아 아빠랑 같이 있으면 돼 아빠랑 같이 있으면 돼 아빠랑 같이 크림아 응 י 드디어 크림아 아빠가 바로 앞에 있는데 뭐가 무서워 일로와 오빠 같이 있는데 왜 무서워 제가 찾아볼게요 오늘은 먹방을 더 썰어주세요 밥을 더 먹기 마음을 먹기 그냥 먹기 ㅋㅋ 그림은 아직 3층 청소 안 해? 2층 다 하고 3층으로 올까? 그때 빠른 내려가? 우리 채타가 제일 용감해 그치? 채타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우리 채타가 제일 용감해 그치? 채타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림아 쵸비오빠 어디 있나 봐볼까? 응? 그럼 내려갈 수 있어? 밑에 청소한 부분들 있는데? 잠깐만 기다려 쵸비야 쵸비야 우리 아기는 여기가 제일 안전해? 여기 옷장이 제일 좋아? 근데 이쁘라 우리 쵸비는 안전한 곳을 잘 하네 여긴 안 열어볼거야 그치? 꼭 쉬고 있어 채타야 형제는 지켜주지 응? 형제는 버렸어? 그리마 거기서 어떻게 들어갔어? 그리마 청소기 소리 너무 무서웠어? 거기서 못 움직이는 거 아니야? 그리마? 그리미 나오세요 우리 아기 그리마 아빠는 좋아 하하 여자앰 그리마 크림이 큰 줄 알았는데 여쭈니 침대 밑에 들어갈 수가 있네 소스 중심 애플로그 아빠랑 같이 이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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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빨 이빨, 이빨 청소 다 했어 우리 아빠랑 같이 있어 이빨, 괜찮아? 안 무섭지? 아빠랑 여기 있어, 청소 끝날 때까지, 알았지? 어이구 우리 애기 아빠 빼고는 다 무서워 뱃살 만지게 해주는 고양이 크림이 뱃살 만지게 해주는 고양이 크림이는 뱃살 만지게 해주는 고양이 감사합니다.